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팝파홍입니다. 100세 시대는 은퇴 전후를 맞이한 중장년층에게는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은퇴를 하고도 인생을 즐길 충분한 시간이 우리 앞에 30, 40년이나 남아있으니 축복도 이런 축복도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벌었던 기간만큼이나 긴 세월동안 돈을 써야 하니 은퇴자금이 마르진 않을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네 하지만 아직도 세계적으로도 노인들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비극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들이 가장 살기 힘든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날까지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 위한 다섯 가지 은퇴준비 원칙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나 저제나 한국으로 돌아가 살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의 은퇴준비가 더 이상 남 얘기로 들리지 않고 피부에 와닿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 달 전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이라 많은 분들이 놓쳤을 텐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늘상 1위였던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는 뉴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늘상 40% 중반에 머물러 있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빈곤율이 2014년 이후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해서 드디어 2020년 기준 38.9%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의 그 노란색 점선이 바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노인빈곤율 추이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보건복지회에서 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보면 대다수 OECD 국가들의 노인빈곤율은 10% 안팎에 그치고 평균이 13.5%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세계 20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령화 준비상태를 지수화해서 순위를 매긴 결과 빈곤율 최하위, 소득의 불안정성도 최하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의 안정되고 평안한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빡세게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은퇴설계 전문가가 추천하는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한 은퇴준비 5대 원칙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 준비를 위한 은퇴준비 원칙 첫 번째,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라. 예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재정설계를 할 때는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가정하에 궤핵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100세, 100세 하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현실감이 떨어지는데 지금 나이에서 100세까지 몇 년 남았는지 생각하면 현실감이 확 느껴집니다. 저에게는 약 40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년이 남아있나요? 그 남아있는 횟수만큼 먹고 살고 병라면 고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또 40년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당장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40살 중년이 될 때까지의 그 시간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면서 알차게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보낼지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이 없으면 오늘은 대체 뭘 하고 지내야 할지 몰라서 아침에 눈 떠지는 것이 지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금계획과 생활계획을 100세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 준비를 위한 원칙 두 번째 건강 유지를 위한 활동을 당장 시작하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료비의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이 부담을 줄이는 길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다음 달이 아니고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운동 시작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고쳐나가고 생활습관도 보다 건강하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100살까지 병상에 누워 있는 돈 없는 돈 다 까먹으면서 누워 지내다 갈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날까지 쌩쌩하고 팔팔하게 살다 갈 것인지는 생활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더니 이제는 나이 들어서 무엇보다 운동하고 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해도 듣질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권장 수준 운동 실천율은 고작 평균 48.2%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운동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여기 아프네 저기 아프네 풀평만 늘어놓고 또 어느 약이 좋은지 약만 찾아다닙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 무조건 운동부터 시작하면 아주 바른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운동부터 시작하고 생활습관 바로 잡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지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한 은퇴준비 원칙 세 번째 자산은 안정모드로 늘려가라 노후를 평안하게 지내기 위한 첫 번째 필요 조건은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은퇴 후 생활이 달콤하기보다는 고로운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 뻔하죠. 주식으로 대박났네 부동산으로 대박났네 또 누구는 과감하게 젊은 친구들처럼 암호화폐로 인생을 역전했네 해도 자신이 모르는 분야라면 눈길조차 조소도 안 됩니다. 괜한 욕심에 준비도 안 된 채 친구 따라 강남 갚다가 쪽박 자는 수가 있거든요. 한순간에 대박이 아니라 단돈 10만원이라도 매월 꼬박꼬박 안정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금형 수익 창출에 관심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박 노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융사기에 휘말려서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날리고 싶지 않다면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고 돈은 자식에게라도 절대 맡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한 은퇴준비 원칙 네 번째 자식에게 몰빵하지 마라 우리들의 자식 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거라는 암울한 예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인즉은 자식들은 부모를 돌보고 싶어도 이제는 돌볼 수가 없는 세대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기 살기 급급한 세대예요. 우리의 노후는 우리들 자신이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미룬 채 자식에게 몰빵하는 것은 이제 자식 교육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멋진 부모가 아니라 미련한 짓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자식 교육에 대한 투자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노후 준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 자식에게 버림받는 길로 걸어가는 부모들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한 은퇴 준비 원칙 다섯 번째 과거의 영화는 잊어라 은퇴는 아침마다 출근할 직장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목에 힘주며 내놓을 명함이 없다는 것이고 자신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만큼 세상 인심도 좀 더 야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며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황망할 노릇이죠. 하지만 과거의 영화는 있고 이런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면 맨날 옛날 얘기나 을퍼대는 진짜 꼰대 중에 상꼰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죠. 다들 멀리하게 될 겁니다. 은퇴 이전에라도 늘상 제2의 인생, 새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는 있고 체면, 학벌도 있고 새롭게 그리고 세상 변화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타기 하듯 변화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깨칠 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줄 아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평균 수명과 비교해 보면 정말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생이 전반전이었다면 그때의 실수를 또다시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자금계획과 생활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유지를 위한 활동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모은 돈이 의료비로 술술술술 빠져나갈 거예요. 세 번째는 자산은 안정모드로 늘려가도록 하고 네 번째로 노후 준비를 미룬 채 자식에 가만 몰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과거의 영화는 잊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새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많이 듣던 거네 뭐 누구나 말하는 거네. 네 맞습니다.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다 하십니다. 왜냐? 이거밖에 길이 없으니까요. 이 다섯 가지 원칙을 그냥 듣고 또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공감을 하셨다면 지금 당장 운동화를 신고 나가 동네 한 바퀴라도 돌고 들어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